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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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라 라지 뽀라 뽀라 이렇게 어 오저 괜찮을 것 같아 하 포 fue 으 으 으 으 우와 왜 이렇게 은생파쿨롤 Cox 개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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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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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Ferrari 구 vite 붕 pointed 우 ふ 에텨니티 cro работать 30. 태형이 수저 들어갈까요? 일단 모자 아 아 that 아 으 으 아니 3명 응 아 아 그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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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진짜 아 왜그래화만 뭐야, 저... 흠ald선생님 흠ald선생님 천천히 신호 뭐야, 저... 안녕하세요 하이 핸드메트! 아 왜 말했어? 아 왜 말했어? 저 말 말했어! 양념이 좋지 않는 내가 자유롭고도 법이 없는 내가 너가 왜 걷는 거야? 아무튼 뭐 저희 너랑 있으면 컨텐츠가 없었잖아. 뭔 소리야! 나 고쳤어! 뭔 소리야! 나 고쳤어! 그냥 이거 고친 시켜냈어! 하! 맞아! 그게 맞아? 나 옛날에 멤버들한테 고민 상담할 때 너무 심장박동에서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했던 때가 있었거든요. 저 이제 그걸 고쳤습니다. 왜 이래, 이상해! 아... 아... 야, 오늘 물에 무릎에 터버리래! 어딜 만져?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자 센스 테스트 VGA의 줄임말은? 5, 3, 3, 2, 1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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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클 더 먹을 거야? 에? 에어클 더 먹을 거야? 잠시만요 못먹어?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에어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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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بت вой reden 에어클 왕 내가 살 주면 이건 인도숲 책임이야 내가 살 주면 이건 인도숲 책임이야 그렇답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구요 저는 뮤지컬 같은데? 김태형이라고 합니다. 쩝사랑 얘기해주세요. 대출 빨리 가면 지금 뭐지? 갓자리야. 그렇지. 오 달아. 오 짧게. 다섯 달아. 푸키라면 저는 호플. 네. 왕국에 한 번 달아볼게요. 그냥 저는 되게 파워롭잖아요. 형 이름이랑 비슷한데 왜 안 오려고 하세요? 슈가 대갈 같은. 슈가 대갈 같은. 스톱! 아아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아아악! 이거 못 할 거야 그거 아니야? 그거 할 거야 그거. 틀어주세요. 나와요. 오케이 틀어주세요. R2 여러분! 우리가 또 2017년에 룸에Ichngulo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건강해야해요 형아, 건강 맨날 하자 역시 무등복합이다 파이크는 제 반성 감사합니다 요게 해야지 박양조 자영가 리필됐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뵙니다 아 이거 아 아 그가 바이 바이 다 끓인 거야? 다 끓인 거야? 그럴 것 같아 괜찮아 이 중 맛이 다 맛있어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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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국수 먹으라고 그때 누구랑 깨우러 갔었는데 누구였지? 너였나? 그래 우리 애들 깨우러 다녔었거든 정국이랑 일찍 일어나서 태형아 국수 먹을 거야?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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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빈자리가 절실하게 느껴졌는데 아 진짜 그런데 형 저 말하는 거 어땠어요? 으흑 형 레트로 팝 디스코 어쿠스틱 어땠어요? 으흑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가 들어간 팝 발라드 장르입니다 아 디스코가 아니라요? 그 어쿠스틱 팝 발라드 장르입니다 어쿠스틱 팝 발라드 장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레트로 팝 아 레트로 팝 디스코 어쿠스틱 장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으흑 아 역시 정말 복잡한 장르답게 아주 좋네요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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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흑 으 weigh 으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